자, 옆에 깎은 것 같아. 뭐하러 잘 됐어? 아, 뭐하러 잘 됐어. 아, 맞지 않지? 아, 맞지 않지? 맞지 않지? 맞지 않지? 아, 맞지 않지? 아, 맞지 않지? 아, 맞지 않지? 뭐하러 잘해? 어디가 더 우리 조원한지, 어디야, 널 원해, 널 원해, 널 기죽을 해, 아, 맞지?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. 한글자막 by 한글자막 by 한효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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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베빠빠빠빠낸 베빠빠빠낸 어이구 효진우 공연 멈춰 마지막을 공연하는 industry 너무 좋고 일부러 보고 참 잘해 3주일에 5주일에 5주일에 4주일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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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주영아 나올게요 그래 우리 아가들 오빠가 이렇게 부모지게 부엌 어이구 고맙습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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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러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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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요즘 저희가 꽂힌 춤이 있어요 덩키즈 덩키즈 분들의 피벌하고 저는 진짜 기가 막히게 잘 춰요 차가 흔들릴 정도면 춤을 추고 다녀요 나 앨범 있는데 제가 그런거 알아요? 메이크업이나 헤어 수정받다가도 갑자기 막